언니만 아니면 우리 집안에 큰소리 날 일이 없잖아. 그러니까 다들 언니 싫어하지. 왕고모님. 이제 내가 없으니까 목청 높일 일 없으시겠죠. 안녕히 계세요. 프란체스카. 너무나 미안해. 그리고 다니엘. 너한테도 미안해.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구나. 모두들. 안녕. 그래. 한국에서 이런 죄 다 잊자. 이상해. 설마 이 지구 한구석에 이 몸뚱아를 하나 의지할 곳 없을까봐.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. 아니 저 카사노바 아니야. 카사노바. 아저씨 이 차. 이 차 좀 당겨주세요. 빨리요. 빨리요. 빨간 물이잖아요. 빨간 물이잖아요. 빨간 물이 문제예요. 빨리 가세요. 가세요. 아저씨 제발. 그냥 빨리 가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파 dre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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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감사합니다. 이사별! 그래. 나다. 나 알아보겠냐? 나쁜 자식이야. 뭐야? 이 할머니 누구야? 이 년아, 너도 순식간에 할망고 되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! 뭐야? 이사별. 너를 찾아 몇백년을 헤맸는지 몰라, 이 새끼야. 진정하고. 일단 얘기 좀 하자. 얘기 좀 하자. 정원에도 없어요. 이사별 진짜 나간 거 아니에요? 걔 나간 게 한두 번이야? 왜 술당먹고 사람 뛰어오고 난리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조금 있으면 경찰서에서 술 취한 할머니 데리고 가라고 전화 올 거야. 아마 다섯세는 안으로 전화 올 거다. 5, 4, 3, 2, 1. 너 봐라. 이사별이냐? 너... 뭐야? 카사노바를 잡았다고? 야, 진짜. 야, 카사노를 시키지 마. 옮기게 도와달랬더니. 달라고. 너 아동을 보내냐? 일단 나보고 진짠지 아닌지 알아보고 전화하래. 이사별 말. 식구들이 안 믿는 거 알잖아. 이런 똥물이 튀겨지길 것들. 이 급박한 사람이야 말이야. 전화해서 다녀야 오라고 할게. 됐어 이 새끼야? 그동안 이 새끼 도망가면 어떡해?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옮기는 수밖에 없어. 우리 둘이 무슨 힘이 있다고? 힘이 없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. 이게 뭐야? 시끄러워. 내가 안고 네가 미를래? 아, 얘가 발을 다쳐가지고 막 발이 막 부었어요. 아, 예. 사탕 먹을래? 사탕? 아, 그래. 아니, 얘가 아프다보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. 아, 괜찮아요. 제가 이렇게 까지면 되죠 뭐. 얼굴은 안 크고 막 손벌만 크는 병이 있어가지고. 아, 예. 뭐. 아, 여기가. 이제야 정신이 드냐 이 나쁜 놈의 시키야? 아, 근데 할머님은 누구시더라? 할머니? 너 운게 몰라? 스물 네 살 때 너만 나서 너한테 피를 쪽쪽 발려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운게 몰라? 너 잡았던 소리에 뒤로 나 잡혀서 팔까지 다쳤는데 몰라 이 시키야? 이 양심에 털난 놈의 시키야 이놈의 시키야. 아, 죄송해요. 네가 훈계란 말이니? 오빠야 너무해요.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됐는데.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. 오빠 때문이야. 오빠 미워. 운게야 넌 어떻게 하겠니? 그냥 이사벨 언니 하는대로 따르겠어요. 그럼 이사벨 넌 어떻게 하겠니? 내가 이놈의 시키를 잡으려고 몇백 년을, 몇백 년을 그동안에 어떻게 보냈는데. 나 다시 젊어져요. 나 다시 이뻐져요. 아니, 이게 뭐야? 왜 그대로 있잖아? 이게 뭐야? 성급하긴. 지금 빨아봤자 아무 소용없어. 카사노바 몸 안에 전기가 가장 충만한 보름달이 떴을 때. 그때 빨아야 네가 젊어질 수 있는 거야. 아니, 그때까지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. 이 시키 도망가면 어떡해, 어떡해. 이사벨. 너 도망가지 않아. 너하고 운게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. 보름달이 뜨는 날.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내 정기를 바치겠어. 어쨌든 널 다시 보니까 기쁘구나. 이 나쁜 놈의 시키야. 이 나쁜 놈아. 이 나쁜 놈아. 이 놈아. 아니, 근데 이사벨. 그토록 찾아 헤맨 카사노바를 잡았는데 안 기쁜 거야? 기뻐요. 근데 왜 똥 씹은 얼굴이야. 보름달이 뜨면 다시 젊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. 너무 좋아서 실감이 안 나서 그래. 왕고무님, 나 어제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. 먼저 올라가서 좀 쉴게요. 그, 그, 그래라. 제가 카사노바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? 설마. 수백 년 무근하니 한꺼번에 그리 쉽게 풀리겠니? 그나저나 카사노바 컨우무시키는 아직도 그렇게 잘생겼더라 아주. 그래요? 프란체스카, 너도 예전에 카사노바 좋아했었다 그랬었지? 누가? 내가? 미쳤어? 소문해야 하면 카사노바가 너 대신 이사벨을 선택해가지고 너네 둘이 그렇게 천천지 원수가 됐다는 소리가 있던데.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. 잡히기만 해봐라 입을 확 꿰매버릴 테니까. 내가 그랬다. 내가 잘못한 거냐? 입은 드럽게 쌓여앉아. 이렇게 기쁜 날 왜 자꾸 눈물이 나지? 왜 이럴까? 이사벨 왔어?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네? 웃지마 이 자식아. 보름 날까지 널 굶기면 네 전기가 빠질까봐 밥 먹이러 온거야. 자! 이렇게 이사벨이 먹여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. 기억나? 우리 첫날밤? 닥쳐! 이사벨 나 좀 잠깐만 풀어주면 안 될까?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? 아니 도망가지 않아.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이쪽 한 손만이라도 좀 풀어주면 안 될까? 자! 이 새끼가 어디서 배우려고 시작이야? 가만히 있어봐. 미쳐. 미안해 이상해. 이렇게 아름다운 널 다른 남자들이 너 볼까 봐 두려웠던 거야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널 울었던 거고. 깨어난 너 네가 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야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얼마나 내가 보고싶은 줄 알아? 얼마나 보고싶은 줄 알아? 자꾸рипTIP 으허허헣허헣허허허헣....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илли 이샤벨언니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언니 구박 다 봤고 궁상맞은 식구들 비우 맞추며 착한 척 사느라 나 너무 힘들었어. 하지만 언니 옆에 붙어있으면 언젠간 카사노바를 만날 날이 올 줄 알았어. 결국엔 고진감래라고 내 소원을 풀었지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